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입니다. 2023학년도 문장 해석의 원리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장 해석의 원리, 추천 대상 학생은 누구이며 강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복습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까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천 대상자는요. 일단 거의 대부분의 학생일 텐데 감으로 해석하는 학생들입니다. 뭐냐면 감으로 해석한다는 의미가 뭔지 아시죠? 아는 단어 수거 동원해서 대충 짜집게 하는 거죠. 대충 이런 말인가 보다. 장담합니다. 성적 절대로 안 올라갑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이 또 오해하는 게 이거예요. 단어 수거 외우면 성적이 올라갈 거라고 완전 착각을 합니다. 문장 해석이라고 하는 건 단어 수거 아는 걸 바탕으로 뭔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으로 해석하는 학생들, 이거를 우리가 18강 동안에 다 수정시켜 버릴 겁니다. 특히나 고3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2에서 4등급이라고 잡긴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2에서 3등급 정도 학생까지예요. 4등급 학생은요. 이 앞에 강좌가 있습니다. 노베이스를 위한 문이라고 있어요. 문장과 문장 해석의 원리가 있는데요. 노베이스 문앤문을 들었다면 4등급 학생도 가능합니다. 근데 웬만하시면 듣지 마시고 그 학생들 빼고 나서 나 노베이스 문앤문 안 배웠는데요. 그럼 곧바로 들어오시면 안 돼요. 보통 3등급 정도 학생까지가 추천 대상자고요. 내가 해석을 여태까지 감으로 했습니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18강 이후에 해석 능력 완전 바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강의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올 고3 기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문독해고요. 문장 해석 공부고요. 일단 문장이 길어진 이후부터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나선 끊어 읽기, 묶어 읽기 공부를 합니다. 상황에 따라 해석하는 방법을 공부해요. 자,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각 당, 각 한 강당, 그러니까 1강이라고 할게요. 무조건 저희는 기본 개념을 설명한 다음에 짧은 문장으로 연습합니다. 기본형의 한 줄짜리 문장으로 연습을 해요. 바로 밑에 4번, 5번 넘어가면 두 줄짜리 문장으로 연습을 할 겁니다. 그러면 한 장만 띠렸다가 넘기는 순간 세 줄 이상의 문장을 해석합니다. 우리 교재에서 가장 긴 것은 여 줄짜리 문장이에요. 문장 해석의 원리는요. 기초 강좌가 아닙니다. 기본 강좌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올 고3 기출 문제인데 한 줄짜리부터 시작해서 결국엔 세 줄 이상의 문장까지 해석하는 공부란 말이야. 그러니까 같은 패턴인데 예를 들면 오늘 후체 수식을 배웁니다. 한 줄짜리부터 배우겠지만 40분 후에는 여 줄짜리 문장을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문장을 길게, 길게, 길게 호흡을 길게 하는 연습으로 해석하는 공부를 해요. 아까 제가 약속드렸지만 18강 이후로 해석 능력 반드시 올라갑니다라고 제가 괜히 약속드린 게 아니라 점점 길어지게끔 공부를 하거든요. 이론은 똑같습니다. 배운 걸 그대로 적용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감이 아닌 정확한 해석을 완성한다. 자, 18강 동안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강의 목록을 좀 보겠습니다. 총 18강에 평균 55분이에요. 물론 딱 두 강이 여기서 60분이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아마 두 개 나오면 지겹겠지만 보통은 55분 정도 강이고요. 1강 묶어 읽기, 끊어 읽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야 세 줄 이상 문장 해석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문장을 단위별로 묶어야 묶을 줄 알아야 문장이 길게 되어도 해석이 되는 거니까 2강 절대적인 어순을 공부합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 주호동사 목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해요. 도치구문까지 설명 들어갑니다. 3강 비동사 우습게 보면 클리어합니다. 특히 조동사 해석을 완성을 질 거고 1, 2, 3강이 기본 강자고요. 이제부터 올 수능 강자예요. 에즈 1시간 내내 합니다. 한 회 모의고사에 에즈는 보통 35번 정도가 나와요. 아니 한 회 모의고사에 35회 정도 나오는 에즈를 어떻게 감으로 해석합니까? 정확하게 정리하고 체험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1시간 내내 에즈 해석 5강 전치사입니다. 여러분들 전사 보통 나오면 얼렁뚱땅 넘기죠.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나 같으면 전치사 정리를 확실하게 한 다음에 1년 동안에 몇 천번을 보게 될 그 전치사를 내가 정리한 걸 체화하는 게 더 빠르지 수능 때까지 막연하게 감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1시간 내내 전치사 6강은 접속사입니다. 문장 특히나 중요한 게 여러 가지 뜻이 있는 접속사를 제대로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7에서 9강 동사론이라고 해서 동사해석입니다. 예를 들면 get이라고 하는 동사 이거 모의고사 한 회에 한 10번 내요가 나오거든요. 뜻이 뭐예요? 7개입니다. get이 근데요 7개를 무식하게 외우는 게 아니에요. 동사는 뒤에 풍사를 보면 해석이 정해진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get 뒤에 명사도 형용사도 안 나오면 죽을 때까지 뜻이 하나입니다. 도착가다의 뜻이에요. get 다음에 형용사만 있으면 죽을 때까지 뜻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되다예요. get 다음에 명사가 있으면 이 때 우리가 아는 뜻이에요. 가지다 얻다와 이해하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명사가 두 번 나오면 가져다 주다라고 습하고요. 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사역 동사와 똑같다고 하는 시키다 만들다예요. 뭐냐면요. 동사는 막연하게 습하는 게 아니라 동사 뒤에 풍사가 딱딱 정해져요. 정확하게. 이건 이거밖에 해석이 안됩니다. 그래서 세 강 동안에 동사를 공부할 거고 또 세 강 동안엔 자 12강 주어 목적어 보호가 길어진다는 게 뭐냐 문장으로 주어가 나올 때 목적어가 문장으로 나올 때 이 해석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후치수식 그리고 분사구문 들어본 적 있죠. 투부정사 병렬구조 삽입구조 생략구문 그 다음에 가정법까지 수능 전범이에요. 그래서 18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제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제가 복습법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예습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오로지 복습과 채화를 하세요. 예습 안 하셔도 좋습니다. 강의 수강 후 각 1강이라고 해볼게 1강을 수강했으면 일단 1강의 챕터를 한번 복습은 할 거 아니에요. 저희 교재 워크북이 따로 있거든요. 1강 수업했고 공부했으면 워크북 1강으로 갑니다. 워크북이 2020학년도부터 22학년도 6구 수능 기출문제거든요. 싸그리다. 내가 1강을 끊어 읽기 묶어 읽기를 배웠어요. 그러면 공부 끝났으면 워크북의 1강을 공부합니다. 올 6구 수능 기출문제인데 같은 구조예요. 끊어 읽기 묶어 읽기 공부하게 만들어놓은 문장만 뽑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공부하신 다음에 그 다음 모르면 Q&A는 하겠지. Q&A로 질문하시면 되는데 본문 전체가 100% 기억나지 않는 거야. 또 100%가 이해가 되는 건 아닌 거야. 그래도 18강까지 완강하세요. 그리고 다시 공부하세요. 처음부터. 그러면 완전히 모든 걸 다 깨우치는 게 아니라 옛날에 내가 왜 이거 해석이 안 됐지? 당연한 거. 그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다시 한 번 1강을 공부한다. 1강의 워크북을 공부한다. 2강을 공부한다. 2강의 워크북을 공부한다. 그래서 18강까지 공부한다. 18강까지 다 공부했으면 교재로 복습을 하던 아니면 1.5배속으로 강의를 다시 듣던 한 회만 다시 공부해라. 그러면 자신 있게 말할게요. 단어 수거 외웠다면 이제부터 외울 거 아니에요. 3줄, 4줄짜리 문장 해석 껌일 겁니다. 되게 평이하게 느껴질 거예요. 자, 이제 후속 강좌 설명드립니다. 만약에 이제 완강도 했고 복습도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학생에 따라 다른데 선생님 제 저 진짜 초고난도 문장 해석만 더 공부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 T3, 3, 4, 5 파이널이에요. 얘는 가장 짧은 문장이 3줄입니다. 참고로 문장 해석의 원리는 1줄에서 3줄이에요. 물론 가장 긴 게 여줄짜리가 있긴 하지만 한 줄에서 3줄인데요. 얘는 가장 짧은 게 3줄에서 7줄입니다. 정말 긴 문장들만 실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문장 해석을 공부를 원하시면 T3, 3, 4, 5 파이널 선생님 저 이제 웬만큼 해석되니까 문제 풀이 공부하고 싶어요. 하면 문제 접근의 원리를 수강하시면 돼요. 됐죠? 제 모든 강의 아 저야 당연히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니까 다 좋다고 하지만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강좌가 문장 해석의 원리인 거는 아마 검색해보시면 누구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많은 학생들 수강평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많이 저 해석되기 시작했어요 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강좌가 이 강좌예요. 혹시 궁금하시면 한번 해설 강의 한번 들어보시던지 아니면 1강은 맛보기 강좌니까 1강 들어보시면 알 거라고 믿습니다. 자 저랑 같이 하는 분들 1년 동안 이제 시작입니다. 힘 들어도 버티고 버티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일단 영어는 해석부터 잡는 걸로 시작합시다. 자 우리 수업시간에서 만날게요. mer 리얼 영상을 보면 уж pregnant 3 2 isi